오늘 이제 안산팸이랑 축구하러 가는데 축구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재생이랑 내기를 했다가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지금 한 18만원 정도를 이제 소소하게 잃어가지고 소소 강승수를 들이키는 그 사람 아 재수야 그만 좀 약올려 근데 오늘 여기 스파이를 스파이를 데리고 타는 건 좀 아니잖아요? 야 이 스파이련아 야 내가 왜 스파이냐고 너 어디 편이야? 누구 권할 거야? 응 야 근데 미안한데 승배는 진짜 X가 못해 걔면 견제할 상대가 안 돼 너 만약에 오늘 김승배 편 들면 나 진짜 너한테 삐질 거야 우와 아니 근데 왜 삐져? 얘도 한때 널 사랑했으니까 한때 나 진심이었다 한때 사랑했으니까 나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그때 나 진심이었다 사랑을 했다 동떠가 만나 아 그때 그만 꺼버려 오늘 국단을 섭외하셨어요? 근데 이 새끼 X가 신사하나 걔네 진짜 청소년 국대 출신이야 뭘 걸 거야? 오늘 진짜 박현서를 걸고 게임을 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면 박현서의 계약서를 그쪽에 넘겨줄 거예요 아 그럼 버리는 거 아니야?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승배가 이제 너한테 얼씬도 걸리지 못하게 오늘 번호 차단식을 거행할 거고 오오오오 번호 차단식 재희야 넌 나 응원할 거지? 너 근데 골키퍼 아니야? 골키퍼 너 죽게 해! 하하하하 승배야 넌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니? 아 너 거 물어봐 이 XXX야 하하하하 응원은 그렇다 치고 너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어 응원할 수 있어 이기면 좋겠지 개XX야 하하하하 어 이 XXX 뭐해 이 XXX 너 계약서 그러면 거기 갖다 준다? 하하하하 아 현상 뚝 차리고 싶은 거야 뭐야 하하하하 자 우리 화이팅 한 번 하자 화이팅! 자 하나 둘 셋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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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안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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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은 거 빼야 돼요? 그.. 하하하하 인연이 이 X랄난다 하하하하 아니 인사 한 가지! 뭐 이 XXX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거보다 니년 두 명 섭외한 건 축구 선수 섭외한 거 알지? 그럼 국단에 섭외했어 아 안녕하세요 뭐해? 야야! 마 안 했을 때 뭐해? 그만 좀 해! 왜 XR이야! 하하하하 이 X랄난다 이 X랄난다 몰라 몰라 야 너 여기 있냐? 아니 지금 중형이 조용히 옆에 계시죠? 하하하하 아 내가 진짜 차인당하네 아 귀엽다 갑자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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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이렇게! 어! 어떻게! 아무리 그래도 지금! 아 여자들 몇 명 있는데 여기서! 아니 왜! 아 진짜 왜! 왜! 걸어 입어야 지금! 아니 뭐가 문젠데요? 아 개! 아 진짜 왜 이렇게! 아 진짜 왜 이렇게! 아 또 그 페이지 나왔다 아 진짜! 아 진짜! 아 진짜! 아 진짜 진짜! 저희들 들어가 들어가! 오늘 유니폼이라고 들어가 들어가! 오늘 승계 차량 너무 좁아! 너 너무 일을 간 거 아니야? 우리 재밌게! 재밌게 하자! 에이! 야 이 간 거 너네 아니냐? 우리 이 갈 게 없지! 우리는 다 이겼는데 어떡하지? 대신가 좋잖아 어쩌지! 마지막! 오빠 얼만이야! 어 잠깐만!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! 이재승! 야 재밌게 해! 오늘 이재승 선수와 김태우 선수의 아주 시원한 승부! 기조되네요! 잘 있었니? 아아! 압수할 뻔! 오빠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잘 생기긴 했네요 하하하하 너 진짜 미쳤냐? 하하하하 도망가! 이재승! 오! 왔다! 오! 왔다! 오! 너무 힘주는 거 아니야? 힘주는 거 아니야? 힘주는 거 아니야? 오! 힘줬다 힘줬다! 키가 좀 작으시네? 야! 이 새끼야! 야! 이 새끼야! 야! 이 새끼야! 거기에는 일단 가자! 너무 예쁘다! 너네들은 왜 와? 여기 박형준! 98년생이에요? 98년생이에요? 야! 이 새끼야! 야! 이 새끼야! 야! 이 새끼야! 야!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! 아니! 이 새끼야! 아니! 이 새끼야! 야! 재미로 하자면! 재미로 하자면! 잠시까지만! 오케이! 감사합니다! 축하드립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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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딱 이용이 먹기 좋은... 예상 지나가는 사람이야! 너는 연막 정도? 키원도 여기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네! 아니! 뭘 응원이야! 아니! 잠깐 담소 나오는 거지! 옛날에 그런 차이로써! 아! 귀엽다! 거짓말 진심아 지금! 어딨어 근데 쟤? 어디있어? 운동화 승기 어때? 아! 이제 봐야돼! 아! 성대기 잘하네! 아! 뭐야! 어! 뭐야! 더 웃어? 아! 여기는 원래 하트 그렸어야 되는데! 아! 그렇네! 야! 재열이 나왔다! 야! 재열이 나왔다! 야! 재열이 뛴다! 만약 GGㅋㅋ 쟤는 안 만지는게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? 너 잘뛰더라? 재열이? 나 지금 뒤질 것 같아 지금. 근데 약간 뛰는데 쿵쾅쿵쾅 소리가 나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존나 열심히 뛰는데. 아 맞아. 아 야. 유튜브로 가면 돼. 왜? 한 분만 넣으면 안 되냐? 아니 얘네가. 차라리 한 분씩만 들어와. 얘네가 슛을 때리면 안 되고 이거 넘어가면 안 돼. 5분 쉬고 10분. 그렇게 두 게임. 내기. 내기? 어 내기. 내기는 박현석 걸려고 합니다. 어 박현석. 해주세요. 아니 근데. 왜 현서를 걸려고. 내가 계약서를 줄게 내일. 만약에 너 내가 이기면. 나쁜 새끼. 우리가 이기면. 엄팔. 엄팔 해. 엄팔하고 번호 지워. 오케이? 만약에. 우리가 이겨. 그럼 현서 우리 차 타고 가. 우리가 져. 저기 차 타고 가면 돼. 오케이? 멋있다. 오케이? 신배 갑자기 막. 나 뭘 죽는 거야. 뭐야 뭐야. 나 다치기 싫다. 찐텐으로 뛰면 안 된다 근데. 다치면 안 돼. 다치면 안 되지. 가자. 어 뭐야. olia. 멋있어. 현대가. 손 좀 더 걸려있어. 다시. 이겨야 돼. 손 좀 더 걸려있어. 이겨야 돼. 야진아. 맞다. 이 축구에 걸리면 더.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승대니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흰 아아 아잉다 잘한다 ㅎㅎ 으아아아 어쭈다 존나 다 했어 존나 다 했어 야 왜이렇게 흥분했어 현서 8정도는 가져왔다 나 진짜 오른팔 가져왔지 팔 어떻게? 뚝뚝뚝 스팀 화이팅 잘한다 잘한다 멋있어 잘한다 잘한다 야 이제는 그거야 멋있네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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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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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준다며 도와준다며 불편이에요 또 승리뿐이지 잘한다 열심히 또줘 또줘 아 아 아 아 현선님 팔 정도 뺏긴 기분이 현선이잖아 이제 이기면 돼 팔을 좀 봤는데 지금? 너 좋아한다? 다리까지 한 번 빠져 좀만 적극적으로 뛰면 될 거 같아 얘기하면서 아 미안한다 와 기싸움 대박이다 야 5초 쌓았네 아니야 여기 이거 치면 진짜 안돼 자주 치면 안돼 큰일나 선출될 거 왔는데 같이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가자 왜 이렇게 슬로우야 또 왜 이렇게 슬로우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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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하는 척이 아 왜 치마야 여성분들 계시잖아 한 명 잡았어 오늘 한 명 받아친다 나한테 야 골든걸 어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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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기싸워네 와 대박 진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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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서는 재열이가 밉다 아 재열이는 못했잖아 지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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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가자 가자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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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초실라 개발렀쥬? 아.. 내가 너무 못됐어 아.. 진짜 아깝다 얘가 정전을 했잖아 쟤가 왜 MVP야? 뭐야 MVP야 오늘 아 내가 너무 놓쳤어 아.. 찬스 몇 개 있었는데 기대치가 나다던가 우리 앞으로 이겼다! 우리 평생 안쪽거리야 안쪽거리야 자 이제 현서랑 재희는 이제 나도 왜 잘 가고 잘 가요 4년 이렇게 버릴 수 있어? 인정하시죠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 아니 형 사교인데? 사교지 우리 그때 그때 허락받았잖아 자 다음 경기 떠내 가자 아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재밌다 얘네 농부선수였어 조기축구 좋아하는 애들이여 오늘 축구는 패배했구요 오늘 축구는 패배했구요 참고로 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현서씨는 저희가 축구 진 관계로 승밴의 차에 타고 지금 팔려갔습니다 현서님 정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그니까 또 홀가분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하하하하하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하나도 없었죠